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이 복선 고속철이 아닌 단선 일반철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 단선 일반 철도 추진 방식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해 2030년 완공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